아 ㅅㅂ 옆에 침묵 여기 숨었어요 책장 위에 하나 펄스 여기 여기 둘 하여 까비 하여 까비 아 너글매 저거 나 도움 안되는데 저거 외부정 외부정 뭐야 지훈님 아까전 그 자리 아니에요? 어디요? 아까전에 꽁힐 했던 예고 꽁힐 했던 그 자리인데 아 아 예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? 저는 가는 길만 가요 왜냐면 여기있다 사운드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올라가서 잡으시지 설치해도 설치고 너무 유리댔다 그 설치하라고 좀 말해줘요 와 ㅅㅂ 쟤 되게 사운드 잘 듣는 설치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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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다 야호 택탈을 막지 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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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아 뭐지? 이거 뭐죠? 오예 아 뭐지? 이거 뭐죠? 야야야 그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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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c4야 야 에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